Q. 키중 Q. 키중 기준이라고 할 때는 랜파를 자신의 귀 옆에 랜파를 자신의 귀 옆에 운 훈련병 기준 Q. 키중 기준이라고 하면 알겠습니까? Q. 키중 옷깃은 왜 자꾸 잡고 있습니까? Q. 키중 왜 잡고 있냐고 물어 봤습니다 Q. 키중 저도 궁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발 안 아픕니까? 아픕니다 후보색 눈물 따위 받아주지 않아요 압니다 그래서 그냥 잊으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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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습니까 셀 572훈련병 열심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열심히 따라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불러볼 수 있겠습니까?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장 크게 달겠나? 네 후보색이 소대장님 목소리 그것밖에 안 됩니까? 어 엎드려 엎드려 엎 조관이 크게 해줘 엎 엎 엎 일어서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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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어제 태권도 꿈꿨습니다 오늘은 꼭 검정배 따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교육생! 35분 교육생! 교육생 왜 떨어진 것 같습니까? 저 너무 뚱뚱했습니다! 뚱뚱하면 다 떨어집니까? 저는 지금 105kg 나갑니다! 10분 후... 10분 후... 10분 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